이번 한가위는 둥근 보름달처럼 여러분 가정에 큰 행복과 웃음이 가득 찬 시간대 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. 지난 2년 동안 우리 연재군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 또한 모든 것은 구정을 아낌없이 성원해주고 적극적인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의 득택입니다.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. 구민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며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. 구민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